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벌써 로또도 1019회 아우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예 로또도 벌써 1019회네요 제가 몇 회차를 로또를 못 올렸어요 몸이 아파서 좀 병원에 있었거든요 입원을 해왔고 네 주전도 입원했었습니다 좀 수술도 하고 몸이 많이 아팠어요 안 아픈 게 제일입니다 물론 아픈 환자 본인도 힘들겠지만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안 아픈 게 제일이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맛있고 좋은 음식도 많이 드셔서 건강하세요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말인 만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또도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픈 것 때문에 한동안 로또 영상은 못 올렸습니다 지금도 많이 아프고 중환자실에 일주일 정도 있었고 산소호흡기까지 달 정도로 아팠습니다 지금 산소호흡기를 이제 작용하면은 폐렴이 좀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침을 좀 합니다 요즘 그래서 지금 재활 재활 지금 운동이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서 빨리 몸을 회복해서 많은 영상들 찍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목 목 밑에 이제 물이 차서 여기를 임파전 임파전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걸 수술해갖고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주말 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자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